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6,954명으로 한 주 전 대비 8천여 명 줄었습니다. 병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8명으로 전날보다 23명 줄었습니다. 사망자는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7차 유행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주간 사망자가 아직 증가 추세라 안심할 수 없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. approximately 60명을 선으로 시작합니다. 제주도는 2.8km 소 snel층에 올린 신규 확진자와 전ków 3,2km 5,3km 감사합니다.